안녕하세요 탁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펴져 있는 상태에서 원인기 목차가 있고 다이어리 목차가 있는데 요거를 서식파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해서 페이지 서식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서식파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현재 페이지를 서식파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현재 섹션의 새 페이지에 대한 기본 서식파일로 설정하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여기에다가 다이어리 저같은 경우에 v1.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끄면요 이제 앞으로 여기에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다이어리 목차 그리고 원인기 목차가 생길 거예요 한번 여기서 페이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똑같이 새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새로 만든 건 이걸 삭제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원인기 목차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원인기 목차에 아침 기상 그 다음에 현재 중요한 일 시간 전망 계획표가 있죠 그러면 아침 기상에서 여기서 이건 다이어리 목차잖아요 다이어리 그러면 요게 다이어리가 될 거예요 다이어리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맞침표를 누르셔서 다이어리가 요게 아웃라이너에서 2단계가 되는데 요걸 시프트 태키를 눌러서 1단계로 한번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셔서 다이어리 밑에 우리가 요거를 아까 이렇게 보면 다이어리 밑에 원인기 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기상 그 다음에 현재 중요한 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전망 계획표 주된 목표 역할 정의 인생 설계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만드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노트의 강력한 기능이에요 강력한 기능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원인기 목차와 아침 기상 그 다음에 요것도 아침 기상은 요건 이렇게 줄여야겠네요 아침 기상 현재 중요한 일 시간 전망 계획표 주된 목표 역할 정의 인생 설계가 있는데 요거를 페이지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쭉 드래그를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페이지의 연결이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원인기 목차 요게 링크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에 페이지가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인생 설계를 눌러보면 역할 정의 주된 목표 요런 페이지가 다 만들어졌는데 자동으로 페이지 서식 파일 때문에 목차나 다이어리 목차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리 목차를 누르면 그렇죠 아침 기상으로 가겠죠 지금 요게 아침 기상이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 다이어리 목차 요기서 아침 기상은 요기 페이지고 원인기 목차는 원인기 목차로 갈 테고요 그러면 원인기 목차에서 보시면 요기서 다이어리 앞에다가 놓고 미음을 누르신 다음에 요거를 100%로 놓을게요 요정도 놓고 요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이어리 앞에다가 지금 다이어리 앞에 요렇게 놓고 자음에서 미음을 누르신 다음에 요기 한자키를 누르면 요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누른 다음에 요걸 쭉 내리시다 보면 삼각형이 표시가 될 거예요 요거 검은색 삼각형 요걸 요렇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다이어리 다이어리 부분이면 아침 기상이 다이어리 목차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침 기상 요기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페이지 링크 목차를 하신 다음에 원인기 목차에 가셔서 요기 삼각형 앞을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컨트롤 K를 눌러서 요기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이어리 앞에 삼각형을 버튼 누르면 아침 기상 다이어리 목차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리 목차 요렇게 그리고 아침 기상이 다이어리 목차고 현재 중요한 일 누르면 현재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시간 전망을 누르면 시간 전망 그리고 계획표를 누르면 계획표로 요런 식으로 페이지 링크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요기까지 한번 만들어보시고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이어리 목차는